열심히 추진을 하게 된 것 같아요. 네. 네. 진짜? 어떠셨어요? 중요한 사실은 나는 방금 나는 지금 손만 나오고 지금 보여주는 모습보다 훨씬 더 젊는 게 나아요. 맞아요. 미션을 생각하는데 오빠가 방해해야죠. 방해해야죠. 이제 이겨야 되니까. 먹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여러분들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먹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먹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먹방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. 먹방을 해보겠습니다. Who usually интерес Are you all? Fuck you. Fuck you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